일본의 많은 행사와 표현은 그 유래를 알고 보면 대부분이 군국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도 국민들을 군대의 쫄병 정도로 다루는 정치가 아직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일본인들은 스스로 국가에 충성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일이 1월 둘째 주 일요일에 항상 행사를 가지는 성인식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C-19 때문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목숨 걸고 덤벼드는 새롭게 성인이 되는 젊은이들 때문에 요란스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행사를 위해 거금을 투자하면서 귀신복장 등도 화려하게 준비하는 성인식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성인식도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에서 나온 군대 쫄병 다루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한심할 정도입니다. 일본 성인식의 유래와 언터첩을 사고뭉치 행사가 되어버린 현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군국주의 일제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일제 감정기 때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부르라는 일왕의 칭령이 내려지고, 국민학교 학생들은 1941년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국민학교의 정확한 유래는 독일어 볼크스슐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 나치 독일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표현입니다. 나치 독일의 제국주의 교육사상이 방영된 산물 중 하나가 볼크스슐레 국민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유치원도 당시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인 킨더가든을 일본식으로 번역해 가르텐, 즉 정원이 됐고, 여기서 유치원의 원자를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유치원인 부산사립유치원은 지난 1897년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쟁과 협의 끝에 결국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일제 잔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궁극주의 표현과 행사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46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후에 사이타마현 와라바시에서 기가 죽은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청년 기살리기 행사로 확대가 되고 1949년부터 1월 15일을 성인의 날 공휴일로까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다시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성인식은 지자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이벤트 성격이 있다 보니 지금도 성인식 참가 대상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성인식 장소도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유권자인 청년들을 위한 성인식을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준비하게 되고요. 이런 화려한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는 청년들은 역시 화려한 복장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성인식의 복장은 여자는 후리소대, 남자는 하카마를 주로 입습니다. 후리소대는 기모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미혼 여성 복장으로 소매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대여를 할 경우에는 10만엔 약 105만원까지 하며 머리 장식과 화장등까지 하면 최대 50만엔 약 527만원까지 합니다. 남자들은 일본 대학 졸업식에서 흔히 입는 하카마를 주로 입습니다. 가장 화려한 복장을 만드는 곳은 2년 전부터 대금을 선납해 두어야 할 정도이고 막상 성인식이 다가오는데 업체가 폐업을 하고 사라져버리는 사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성인식을 마치고 음주 가무와 폭력과 교통 방해 등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날은 경찰들도 눈 감아주는 것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다 보니 더 엄청난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행사장에서 시장이나 지사가 연설을 할 때 술병이나 신발을 던지는 사례도 있었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져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지자체장은 폐지 결정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 문제점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C19가 최악의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 10일 전국 각지에서 성인식이 화려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온라인으로 돌렸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천만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복장들을 입고 나와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23개구에서 유일하게 스기나미구가 성인식을 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개최 장소에 체온계와 소독제를 구비하고 2천여 명의 새 성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구청장은 모두가 중지했지만 나는 개최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행사를 마친 후에 술자리는 자제해달라. 바로 집으로 돌아가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청년들을 위해 행사는 개최했지만 C19 확산은 두려운 거죠. C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인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식의 유래가 전쟁에 패배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관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쉽게 폐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군국주의 교육이 더 활성화를 뛴 측면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금지된 황국 사상에 기초한 교육에 관한 치거를 다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정도입니다. 교육 치거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영령은 야스쿠니 신사로 가는 영광을 누린다. 라고 가르친 내국주의 법령을 반성하기 위해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베는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을 국가에 대한 봉사와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2차 집권 이후 교육기본법을 더욱더 극우적인 방향으로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 치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교육 치거 사용에 이어서 학교에서 총검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넣었고요. 학교 교육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싶어하는 맹목적인 군국주의 인간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행사와 정책들이 아직도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해 국민들을 군사대국 일본의 쫄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일본의 성인식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적극 개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하루 성인식을 위해 천만원 가까운 돈을 허비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방관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군국주의 일본만 가능할 것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심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7월에 실어서야 할 올림픽이 한 차례 연기된 것이죠. 그런데 2021년 도쿄올림픽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신규 환자가 3,500여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변종에 감염된 사람도 15명으로 늘어났죠. 이에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과 예정된 국제대회도 모두 멈춰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치를 수 없으면 그냥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엄청난 재정파탄도 떠안아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한 이후 일본은 8개월 만에 첫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조대회였죠. 일본은 이 대회를 통해 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올림픽을 열 수 있습니다. 체조국제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잖아요? 하지만 고작 한 달 만에 상황은 확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 현정 감염자가 쏟아지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황급히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조차 막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도쿄올림픽을 위해 외국인 선수들의 자가격리만은 연재해 왔는데 이걸 중단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따라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외국인 선수들은 일본에서 훈련도 할 수 없고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쿄 조직위 내부에서는 올림픽 비관론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회가 약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예선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대회 출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시설 등이 폐쇄돼 훈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대회 연기나 취소의 목소리가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본선 티켓 중 43%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영국, 미국 등에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편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반인의 접종은 봄철이 지나야 합니다. 접종 후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또 6개월 가량이 소요되죠.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예상대로 연기나 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이오시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정상 개최를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화상회의를 열어 안전한 대회 준비와 개최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웹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선수천 내 거리 두기, 5일 주기 검사, 선수천 체류 기간 종목별 최소화 등 방역 대책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현지의 언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NHK가 지난 15일 공개한 도쿄올림픽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32%가 취소, 31%가 추가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상 개최를 원하는 응답자는 고작 27%에 그쳤습니다. 30%도 안 된다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현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크게 늘고 외국인 입국 규제까지 강화하자 올림픽 회의로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입국자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히라이 디지털 담당상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입국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용게이자의 신문은 해당 기술을 도쿄올림픽 때 선보일 예정이며 입국자 전원에게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죠. 담당상은 이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입국 금지를 시키는 수준까지 생각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선 추적은 한국이 코로나19 초기에 활발하게 사용해 초기 확산을 잡았던 방식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사생활 침해라면서 한국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현지의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유리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은 감염자 행동 이력의 철저한 추적이다. 확진자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활용해 이동 경로를 철저히 밝혀낸다. 진보성향의 아사의 신문이나 부구성향의 상케이신문도 일제히 한국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아사의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유료 붕괴를 예방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폄하하기로 유명한 상케이신문 역시 한국이 대량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해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단키트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진단키트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더니 도쿄올림픽 강행을 위해서는 하겠다니 아이러니 아닌가요? 국민의 생명보다 올림픽 개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일본의 담당상은 이어서 이런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외국처럼 일본의 추적기술도 디지털화 시키고 싶다. GPS를 켜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국이니 다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제 와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전까지 관련 앱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입국자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비자와 입장 티켓, 이동 경로 등을 연계하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방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높았던 국민적 인기를 취임 100여일 만에 완벽히 다 까먹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 추락속도 1위를 기록하며 불명의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공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45%로 전월 조사 때보다 무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인 무월 조사에서는 7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불과 100일 만에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 아소다로 정권과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이날 미용 게이자의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스가 정권 지지율은 42%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로 지지한다는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초구속으로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자의 77%가 스가 총리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떨어진 지지율을 돌이키기 위해서 앱까지 동원해서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년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들은 30%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